패들보드 서핑하는 영상입니다. 아침에 서핑을 했는데 지금 피크쯤에서 파도를 타서 지금 방향을 타자마자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타자마자 터닝을 해서 지금 이 라인 자체가 불과한 3-4초 만에 파도가 부서지기 때문에 3-4초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요정도에서 좀 스피드를 낸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이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면 더 스피드가 날 겁니다. 쭉 라인만 타고 갔네요. 어떻게 보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은 선택 같긴 한데 어쨌든 대략